아, 멘붕 왔어. 잘해보고 싶었는데. 집중이 안 돼. 너무 지루하다고. 뭐? 10분? 아, 10분이 문제였어? 초보자에게 과도한 학습량은 독이니까. 아, 야나두? 쉽게 배우는 10분 영어. 야나두. 야, 나도 영어로 말할 수 있다? 어, 왔어? 들어와. 계속 안 되지. 자꾸 안 되는 이유 알려줄까? 내 분 핵심이야. 이 10분을 넘기니까 안 되지. 10분. 10분이면 충분해. 초보자에게 과도한 학습량은 독이니까. 자, 야나두. 쉽게 배우는 10분 영어. 야나두. 야, 너도 영어로 말할 수 있어? 열심히 해주는 시간. 지 Seal s 상운시 say sunt이야. 은혁야.